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잘생긴 남자예요.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댄디 스타일이라 그러나. 본인을. 자, 미혼이시죠? 미혼이시고 직장에 없는 분은 아니십니다. 직장에 있으시고요. 그런데 자, 근간에 보면 크게 내가 뭐 돈을 잃어버린다든가 관제를 전다든가 사람과의 문제가 크게 일어난다든가 그런 것들 우한적인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주를 먼저 받았는데 92년생이니까 나이로 따지면 지금 어, 그러네. 제가 사주를 받으면서 그랬어요.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 뭔가 불평불만이 생길 것 같다. 다른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 역마가 껴있지 싶어서 이렇게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원숭이띠잖아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삶제인 거예요. 그죠? 나가는 삶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나한테 이동 변화 이러한 마음의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건 작년부터였어야 돼요. 작년에는 내가 충살을 맞아 있는 해이기 때문에 무언가 충살 부딪혀 내 있는 자리에 변화를 자꾸 요구하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게 생겨나거든. 그게 작년인데 작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올해는 이제 나가는 삶제의 역마까지 해서 내가 공부를 더 해볼까 왜 33살 문서원 신자진의 합숙까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갑진년 신생 그러다 보니까 신자진 삼합일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학위를 따볼까 뭘 더 배워볼까 이러한 문서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나가는 삶제다 보니까 이직 변화 이런 것들을 줘볼까 하는 온기가 당신을 지금 이 상황까지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사주를 볼 것 같으면 기술직에 있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기술 기능직에 있으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내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뭔가 자격증이 더 필요로 할 것 같아요. 뭐 전공하시고 무슨 일 하십니까 회사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기술직에 했고요. 지금 생각하는 게 공부를 하게 되면 개발자 쪽으로 가려고 공부를 하려고 하고 이직을 하면 똑같이 지금 업무랑 비슷한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나는 조금 더 내다볼 것 같으면 조금 더 내다볼 것 같으면 지금 이직보다도 나한테 스펙을 만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직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 또 이직할 수 있어요. 내년 내가 을사년이 들어와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어떠한 마찰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직한 데서 적응을 못해서 그러고 나면 놀 수 있어요. 그때는 손재예요. 노니까. 그래서 지금 나한테 운기가 들어왔다고 해서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으면 이직 운이겠지만 이직을 했을 때 안정화가 안 돼요. 지금 움직여버리면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개발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여자를 못 사귀실 분은 아니에요. 여자친구 사귀어 봤죠. 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에 눈깔 돌아가진 않거든요. 네. 지금 현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죠. 올해 없어요. 올겨울이 썰렁할 거예요. 올해 없고 내년에는 오히려 잡다하게 생겨날 수 있는데 올해 갈 인연이 못되십니다. 내년에 만나면 네. 오히려 에너지 연애도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잖아. 그래서 뭐 이러니 저러니 에너지 소비만 많고 길게 아픔만 남아 내년에 들어오는 인연이 그러니까 급하게 마음먹지 마라. 지금은 연애보다도 이직보다도 나는 공부가 먼저다. 그리고 지금 시작하시면 끝을 보실 겁니다. 중도하차 안 하고 한 2년 정도 계획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본인은 얼마 계획해? 시간을? 저는 원래 좀 크게 바라봤거든요. 한 7년 생각했거든요. 7년? 공부를?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되면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학위 따는 거 뭐 증서 따는 거 일단은 둘 다거든요. 학위를 따고 싶으면 공부를 좀 해서 대학을 좀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럼 거기까지가 2년 걸린다는 얘기야. 들어가기까지가 그리고 증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프로그램 개발이면 자격증만 따면 되니까 그러게 이 양반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야 된대. 네 안 그래도 그쪽 소프트웨어 개발을 보고 있거든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본인이 내가 이렇게 보이는 게 어떤 게 보이냐면 게임보다도 왜 그런 앱 있잖아. 네 맞아요. 앱 개발 쪽에 더 이렇게 길이 열려 있거든. 그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 가서 열심히 해봐. 대박 나면 또 찾아오고 네. 그래 잘 가.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